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3월 고3 학평 선택과목 확률통계 23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서 아마 푸는데 여러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23번은 그냥 간략한 2점짜리 문제로 중복 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이 기호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죠. 3HU이라고 하면 나는 8 콤비네이션 6과 하고 나는 8 콤비네이션 2와 하고 8 콤비네이션 2는 8 밑으로 2를 곱하고 2를 나누면 되니까는 28입니다. 간단한 2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하여 P를 지나 B로 가는 재단 거리의 경우의 순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간단하고 잘 아는 문제이더라도 천천히 아십시오. 자 A에서 P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니까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의 수 또는 조합의 수에 따라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의 수에 따라서 계산하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최단 거리의 수는 세 가지이고. 그 다음 P에서 P로 가는 경로를 봤더니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을 가면은 P에서 P로 가는 최단 거리가 나옵니다.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의 수에 따라 4펙토리얼 나르기 2펙토리얼이라면 6가지가 나오고. 따라서 구하오지 않은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6 이라고 해서 18가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자 간단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뭘 이용하였죠? 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용한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의 수와 그리고 고배법칙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순절이죠. 4학급에서 2명씩의 대표가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이웃하도록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순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4개의 학급이니까는 4개의 학급이 서로 같은 학급을 이웃하라고 했기 때문에 4개의 학급을 이렇게 묶어놓는 방법은 4개에 대한 원순열이기 때문에 3펙토리얼 가지입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두 학생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있죠. 곱하기 2의 4승 따라서 6 곱하기 16이라고 해서 6가지 문제들이 다 간단 간단하죠. 자 방금은 뭘 하셨습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그리고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경우에서의 고배법칙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뭐 전형적으로 많이 풀어본 것이죠. 중복 조합의 활용입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단 지우개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학생이 있고 B학생이 있고 C학생이 있습니다. 6자루의 연필을 각각 A자루, B자루, C자루를 남김없이 나눠줬으니 이와 같이 하면 되고 연필은 적어도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는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5개를 각각 X개, Y개, Z개를 받았는데 5개 남김없이 나눠줬죠. 그러나 지우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 X, Y, Z는 어떻게 0보다 크나 같은 0 이상의 0 이상의 정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요. 자연수 대 순서사의 개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의 강의를 들은 친구는 컷트포인트 원리, 자라는 점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O, 콤비네이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두 곳을 이렇게 잘라주면 A학생 두 자루, B학생 한 자루, B학생 두 자루, C학생 세 자루라고 해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연수의 개수, 열 가지임을 알았습니다.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은 지우개를 나눠주는 방법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0 이상의 정수는 의미 아닌 정수 같은 뜻이죠. 이것은 중복 조합의 활용으로 X, Y, Z 세 개를 이용해서 다섯 개를 채우면 되죠. 아, 이것은 7, 콤비네이션 5, 7, 콤비네이션 2와 같고 7곱의 문제들이 쉽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21가지입니다. 연필 나눠주는 방법 10가지, 그 각각의 지우개를 나눠주는 방법이 21가지, 경우에서 고백 법칙에 의해서 210가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간략하죠. 뭘 이용하였는가? 자연수의 순서사의 개수, 그냥 조합수 이용하면 된다.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사의 개수, 중복 조합을 활용하면 됩니다.